1. 건물의 특별한 모성을 덕분에 다두미를 다 막고 안전하게 잘 길러서 통기짜리 시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파라드에 있는 태우전구리 부부이고요. 태우는 닭고기를 좋아하고요. 건물이는 또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민정님이 우리 또 목록지 않은 다른 무비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태우공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TV 건물 농자가 나오고 와주시고 현재 유튜브에 나오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잘 모르신 분들 계신다면 앞에 루피와 함께 사파리 파마 떠나보았으니까 오늘 대우로 가시기 전이나 대우로 가시는 길에 대우로 가셔서 우리 유튜브에 태우공고원 한 번씩 검색해 주셔서 처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오세요. 나오 나라 나오 나라 나오 나라 싸우지 마세요 아우 깜짝이야 싸우지 마세요 아우 차가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우니도 응? 나라 화났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화려해 싸우지 마 아우 다운 동생 미쓰러졌지 바운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아우 내 바운드 그만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라고 했죠 싸우지 마시라고 했죠 그만 선글로 된것이 포장 무istical 무창 olar 스태프 습기 전부 파우더맨 기존 저는 스틸 스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